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최근에 동영상과 사진을 무제한으로 다운받는 방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돼서 거기에 굉장한 동영상과 사진을 마음대로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좀 바뀐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미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려고 하는 분은 여기 입력하면 되고 다음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일반적으로 하죠. 유튜브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입니다. 16대 9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각 스마트폰마다 각자 가진 스마트폰마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영상 소스라고 있죠. 이쪽에 있죠. 지금 현재 이 비디오 왼쪽에 보세요. 비디오라는 이 항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라는 이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 소스 있죠.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상단에 셔터스탁이 있고 픽사베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탁이 아주 최근에 추가가 되었어요. 아이스탁 아이스탁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픽사베이보다 실제로 셔터스탁 못지않게 굉장히 많더군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검색이 있죠. 검색이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이스탁을 일단 터치했습니다. 제가 아이스탁을 터치했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검색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어요. 알퍼스, 스위스 알퍼스의 산맥이 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알퍼스라고 한번 쳐보겠어요. 알퍼스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자판기에 아래쪽에 돋보기 있죠. 아주 오른쪽 아래쪽에 돋보기. 돋보기 이걸 탁 터치하면 아이스탁에서 제공하는 알퍼스와 관련된 영상이 쫙 뜹니다. 동영상이 뜨겠죠. 여기 보면 동영상 길이도 22초, 15초, 7초 이렇게 동영상의 길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왼쪽으로 밀면 더 많은 동영상들이 이렇게 쫙 뜹니다. 아이스탁에서 알퍼스라고 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4K도 있고 굉장히 멋진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다운받는 방법을 모른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다운을 받으려면 이 영상을 한번 받아보겠어요.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런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것은 다운로드 아이콘입니다. 이쪽이 오는 플레이겠죠. 재생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여기 아이콘을 터치해서 다운을 저쪽 아이스톡 서브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터치해서 그럼 터치하면 처음에는 이와 같이 X가 나와요. 그리고 화면에 이동하는 거 보이죠? 이게 보세요. 이동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다운받는 게 보여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예를 들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터치하면 뿌라스가 생겨요. 여기에서 뿌라스를 터치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플레이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터치하면 이렇게 아주 멋진 폭포 영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합니다. 이렇게 다운받고 여기에서 아이스톡을 터치해 있죠? 그래서 L퍼스라고 지금 검색했습니다. 픽사베이에서도 검색하고 싶으면 알퍼스를 그대로 준 상태에서 검색을 준 상태에서 픽사베를 터치합니다. 그럼 픽사베이에서도 알퍼스에 관련된 영상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왼쪽으로 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셔터스닥에서도 터치하면 역시 알퍼스에 관련된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지하면 제 경험으로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편집하니까 제작권에 위반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사진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소스에서 받아올 수 있죠? 사진을 이미지 소스 터치하면 그전에는 셔터스닥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택이 새로 이 사진에도 아이스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스택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검색을 해보면 검색 터치해 볼게요. 역시 아까처럼 알퍼스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알퍼스에 관련된 영상이 보이죠. 이게 산들이 막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하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다운받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가져와주고 다시 터치가 어떤 것이 보고 싶으면 이 재생 플레이를 터치하면 보이겠죠? 플레이 터치하니까 이런 사진이네요. 이건 16대 9가 아니고 9대 16으로 찍은 거네요. 그래서 뒤로 가기 합니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 있죠? 제일 뒤로 가기 화살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미디어 브라우저 이걸 터치해서 받아온 이것은 여기에서 받아오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타임라인의 첫 번째 출력입니다. 이걸 자꾸 모르는 분 몰라서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여기 레이에 있죠? 레이에 깹쳐 여기에서 가져온 사진이나 동영상은 이 타임라인의 여기 있잖아요. 타임라인의 두 번째 이 트랙에 이 레이어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오게 됩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영상을 레이어에서 한번 가져올게요. 레이어에 이거 터치합니다. 레이어에 터치하면 여기도 역시 처음에는 이게 타이틀이 보이죠? 글자가 보입니다. 자막 넣는 거죠. 그 아래에 비디오가 있고 그 아래에 사진이 있어요. 비디오 터치해 볼게요. 비디오 터치해서 영상 소스를 터치하면 아까와 똑같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셔터스닥과 아이스택과 픽사베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그렇게 검색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아까처럼 검색을 해볼게요. 알퍼스가 제가 검색해 볼게요. 알퍼스 이렇게 다시 넣어볼게요. 알퍼스라고 넣었어요. 그럼 알퍼스 영상이 가져와지겠죠? 여기에서 알퍼스에 이어 셀메타는 이것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다운로드 터치해서 그러면 다운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 보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에서 끝나면 플러스를 탁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여기에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들어오요. 그 요걸 화면에서 한번 프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 왼쪽 상단에서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요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편집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가면 요기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마스크를 넣어 볼게요. 마스크에서 타원형을 한번 넣어 볼게요. 타원형을 그럼 위와 같이 타원형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죠? 타원형 여기 저장을 누릅니다.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적게 하든가 할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뒤로 가기 하면 저장이 됩니다. 뒤로 가기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프레일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겠죠? 그죠? 이상 영상 소스에서 가장 큰 비난은 아이스타기 아이스타기라는 것이 새로 추가되어서 다양한 동영상과 사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를 정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